제가 유독 작가님 작품에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유로버 우리가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건 어떤 부류죠? 저도 사랑을 죽이고 대명했지만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근데 그 뒤로 몇 명을 처죽여둬 그때와 같은 전이 느껴지니까 죽고 동스럽게 죽여줄 때 죽어! 오늘 밤 널 위해 죽어! 차에서 네가 더 믿고 있는 건가? 너랑 부류들이 시작하나봐 널 이만 훔쳐지지 않도록 나한테 살려달라고 여명? 애원해 봐 좋아 정말ctica 좀만 잡아 이 집도 시작해봐